38초! 아 10초가 지나가고 아 10초가 지나가고 아 10초가 지나가고 아 10초가 지나가고 자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자 자 조금만 더 자 높이가 자꾸 부족한데요 아우 내 손 터진다 아 좀 아쉽네요 김가영 여기까지는 내 타임이 1위였거든요 출발! 화이팅! 출발! 자 주먹을 쥐고 펀칭을 해서 자 이제야 하나가 나가네요 자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아 이게 진작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김가영 자 세력이 많이 도김이 됐고 자 이제 장인분은 2개의 구간 이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더 아쉽네요 이제 마지막 장인분인데요 자 이제 한번 시간이 좀 지나가고 순위권에서 좀 멀어지니까 힘이 좀 빠지죠 어쨌든 완주에 성공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자존심이 걸린 분들 저도 자존심이 좀 세거든요 아 엄청나죠 이선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이선수 진짜 자격증 많네요 운동처방사 에어로빅 3급 지도자 수상인명구조원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준비 자 자 이선영 또 자 이선영 또 와 여기 그냥 바로갔어 그냥 바로갔어 자 홉트로피 와 홉트로피 와 어우 좋아요 와 멋있다 화이팅 자 본인은 와 대단합니다 본인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와 성공 와 와 17초 어 호호 전직까지 가장 빠릅니다 와 전직까지 가장 빠릅니다 와 와 너무 빨라서 지나쳤어요 지나치게 빠르네요 와 와 야 이제 예능을 하냐 와 빠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스피드는 다 보여줬고 빠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자 이제 아 이선영이 한발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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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한발자식 아 이걸 못봤어요 키가 162 자 가능합니다 자 됐어요 아 어렵게 성공했어요 아 없어요 이제 같아요 자 이제 뛰어야죠 와 와 와 이야 정말 빠른 선수인데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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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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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출발! 자, LSUG 1단계 자, 1단계에서 조금 걸리는데요 아, 이제 나머지 장애물에서 조금씩 달라요 줄이는데, 아, 미끄러집니다 아, 괜찮아요, 진짜, 괜찮아요, 괜찮아요 여기 근에서 바로 가면 돼요 자, 발을 올라오 아, 아쉬워요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자, 괜찮습니다 자, 괜찮은 것이 앞선 선수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들지고 있거든요 자, 자, 여러분, 자기 믿기 중요해요 하나 나왔고 한 번 더 정확하게 펀치가 돼야 그렇죠 자, 다 나왔어요 일단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한 20초인데 자, 이 정도 와, 지금도 NSUG가 완수를 할 수 있었으면 자, 여기서 넘칠 못하네요 자, 그냥 포기하나요 자, 여기서 시각이 2분이시는 것 같아요 자, 이렇게 되면 자, 이렇게 되면 자, 뭐 가위꽃으로는 갑자기 떨어지고 네 자, 완전히 성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